오빠들 기다리는데 제가 한 곡을 더 불러야만 하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방송으로도 여러분의 모습이 함께 나갈 거예요 제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런 식이라면 너무 울망할 것만 같아서요 이번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방송용으로 박수를 치면서 또 발라드에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거 한 번쯤 팔 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여기저기 좌측 우측 앞측 옆측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번 마지막 곡만큼은 반응을 좀 해주시면 감사히 제가 노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휠릴리 띄워드리고 방송용이에요 마지막 곡으로 휠릴리 띄워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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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감사합니다